아아 마이크 테스트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. 바람이 좀 불기는 하는데 하늘도 맑고 구름도 너무너무 예쁘고요. 살짝 온도도 기온도 선선도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. 제가 매일 시간을 보내는 도서관 앞이에요. 저희 동네 도서관 앞인데요.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더니 허리 다 아프고 좀도 쑤시고 그래서 잠깐 마이크 테스트도 할 겸 산책도 하고 숨도 돌릴 겸 나왔습니다. 드디어 주문한 마이크가 왔거든요. 소리 훨씬 잘 들리나요? 바람이 지금 조금 부는 편인데 소리가 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마이크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와이어로 연결된 것도 있고 이렇게 유선으로 된 것도 있는데 유선으로 된 거는 확실히 충전도 해야 되고 케이스랑 좀 부피가 있더라고요. 그런데도 앞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려고 큰 맘 먹고 장만했습니다. 소리가 잘 들리면 좋겠네요. 어디에서 오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. 하루 보내시는 중에 특별하게 웃을 일, 특별한 행복한 일, 그런 일 없더라도 하루하루 오늘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건강과 또 주변의 사람들 한번 웃는 그런 여유 가지고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. 스마일 하시고 곧 다시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행복한 날 보내세요.